자 이제는 운젠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나가삭길 지나서 운젠으로 향하고 있죠. 자 운젠하면 여러분들 유명한 부분이 운젠지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운젠온천이 있습니다. 같은 부분인데 왜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운천 내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표현해서 그러는데 또 지역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운젠지역에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. 특히나 운젠지역에 빠져서 이렇게 순교를 했기 때문에 운젠지역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. 자 실제적으로 운젠의 순교자들을 보면 제일 최초 1627년에 있게 되는데요. 바울 우찌보리 사쿠웨몽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약 16명 정도가 아이들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운젠지역에서 최초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는 27년 또 5월 달에는 또 10명 정도가 그리고 31년 됐을 때는 안토니오 이시다 신부를 포함해서 7명 정도가 이 운젠지역에서 고문을 받다가는 죽지 않으니까 나가삭길까지 데려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니시자카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을 합니다. 자 특히나 여기에서 운젠지역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운젠지역에서 가전고문을 다했습니다. 자 그 중에 하나로써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운젠지역에 펄펄 끓는 그 유황물이죠. 그쪽에다가 사람 끌고 와가지고는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끈으로 꼼꼼 묶어가지고는 안에다 빠칩니다. 그랬다가는 또 빼고 또 빠쳐서 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은 죽이고 그래도 죽지 않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듯 다시 나가사키 쪽으로 데려가서는 다시 또 죽이고 이런 어떤 순교들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. 자 야마일이라고 하는 표현 일본어 표현들이 몇 개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순교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고문이라든지 그런 어떤 표현의 일본어 표현입니다. 야마일이는 산에 들어가다 이런 뜻인데 나가사키 지역의 옥에서 이 키리스탄이라는 이 사람들 믿는 자들을 운젠지역으로 끌고 오는 것 자체의 표현을 야마일이다.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. 미미토리, 미노도리, 미즈로 이런 부분. 자 이것들은 그 당시에 믿는 어떤 키리스탄들을 갖다가 고문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용어들에 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한 예를 미미토리는 뭐냐면 미미는 귀입니다. 귀. 토리라고 하는 건 짜르다, 취하다 이런 뜻인데 당시 키리스탄들이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오면서는 귀를 잘랐다고 그래요. 귀를 잘라서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아 이 사람은 키리스탄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했다고 합니다. 또 여기에는 여러분 쓰지 않았지만 이마에다가 키리스탄이라고 해서는 이렇게 막 불로 지져가지고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새겨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. 미노오도리, 미즈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고문의 한 종류인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운젠지옥에서의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1669년 암스테르다미에서 발행이 됐는데 일본지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런 어떤 판화가 만들어져서는 유럽에 전해졌다고 합니다. 유럽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들의 어떤 키리스탄들에 대해서 대한 어떤 잔악상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을까 그 부분에 크게 감탄했다고도 알려집니다. 자 아까 말씀드렸죠. 버스 정류장이 있을 정도입니다. 미미토리라고 하는 버스 정류장이 있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곳입니다.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운젠 하면 운젠은 이 시마바라라고 하는 반도 내에 들어있는 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. 자 시마바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시마바라의 란이 됩니다. 시마바라의 란은 마츠쿠라 카츠에 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마바라라는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일어났던 농민 반란 중에 하나입니다. 농민들의 무력 투쟁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 반란이 일어난 계기는 정말 아주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고 또 그러면서도 막 다 착취해 가고 막 뭔가 이 성을 지으라고 하면서 사람들만 죽어가도 막 내버려 두고 이런 어떤 가운데서 일어났던 반란인데 이 시마바라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남쪽 지역이 대부분이 키리스탄들이 살았다고 그래요. 북쪽 지역도 꽤 많았고 그런데 이 농민 반란에 키리스탄의 남쪽 지역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참여를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은 참여했던 사람들은 관군들에 의해서 결국 다 진압당하는데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농민 반란이 시마바라라는 참여했던 사람들이 약 3만 7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. 거기에 대해서 관군들은 한 3배가 더 많은 12만 5천 명 정도가 이렇게 와가지고는 다 진압을 했는데 그러면서 모두 다 전멸해서 죽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시마바라라는 참 어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게 이때 당시에 토크가와 정권이 시마바라라는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 아니라 키리스탄들이 일으킨 반란 중에 하나다. 그러면서 이것을 진압하고 나서 훨씬 더 키리스탄들을 또 탄압하고 더 색출해내서 막 잡아가고 또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어떤 큰 계기가 됐던 난 중의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이랬던 어떤 지역 그 부분이 바로 하라조라고 하는 이 지역의 터입니다. 그래서 이 지역을 여러분들한테 슬픈 역사를 지닌 하라조 터다.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. 조금 더 더 시마바라라는 구체적인 것 이거는 여러분들 차를 타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까 합니다.